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음속에 근심있는 사람 함께 묵정하겠습니다.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어라. 눈물 나며 깊은 안심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 일리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가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제가 젊었던 시절까지만 하여도 한국에서 해외로 유학이나 여행 등을 가기가 쉽지 않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참으로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또한 무서운 속도로 모든 것들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공항은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잦은 식당 등은 찾는 발길로 북적입니다. 저녁과 밤이 되면 쾌락과 활락을 쫓아 유흥의 밤시간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의 삶이 여유있고 더 많은 행복을 누리는 듯합니다. 최근 영화 한 편을 보게 되었는데 그 영화 속의 내용 중 젊은이에서부터 노인들의 일기까지 극심한 스트레스와 근심과 걱정들로 인하여 스스로 잠들지 못하고 숙면을 취하지 못하여 안정제 등 수면에 도움을 주는 처방약 등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음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요즘 뉴스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평안한 마음으로 자유로움과 평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변해가는 세상, 쾌락과 비교 우월적인 삶을 추구하는 세상, 점점 더 돈에 집착하고 돈을 사랑하는 세상, 경제적 성장과 부의 축적을 쫓아 더욱 치열해져가는 정치, 경제, 문화의 현실은 우리들을 우울하게 하며 근심으로 차오르게 합니다. 하지만 돈방석에 앉아 써도 써도 없어지지 않는 돈을 갖고 누린다면 그 삶의 행복과 평안과 자유함이 찾아올까요? 디머대전서 6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 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여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들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아멘. 성경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들은 맨몸으로 이 세상에 왔다가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빈몸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나를 지으시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보내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필요를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변을 살피고 돌아보면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 기를 쓰고 손에 움켜쥐려 하는 돈과 명예 등 세상의 것들이 무엇이길래 탐욕들로 시끌벅절한 세상을 늘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세상을 향한 욕망과 육신의 욕구들을 채우기 위한 삶은 그것을 이루고 실현할 수 있는 돈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부여하게 되고자 탐하며 그것들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져 파멸과 멸망의 길과 마주하게 됩니다. 저도 돈을 사랑하미 일만 악의 뿌리가 됨을 체험하였고 또한 세상과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돈을 사랑하미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 하나님의 사람들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물든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나같은 죄인을 새 생명으로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그분을 쫓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삶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사랑과 감사와 자유와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의 찬송, 마음속에 근심있는 사람, 가사와 같이 마음속에 슬픔과 근심이 있을 때,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죽음 앞에 겁이 날 때, 하늘나라 바라보며 나에게 새 생명 주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아래며 드리는 기도에 사랑의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나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사랑과 평화와 빛이 가득한 은혜의 동산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을 향한 영의 눈과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세상의 노예로부터 육신의 탐욕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을 마음껏 누리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